사진을 보면 아 저거구나 할 겁니다 커플러 사진 보이시죠? 이거는 커플링이고요 저는 커플러입니다 기차와 기차를 연결하는 것인데 사진을 찾으려고 했더니 저것도 기술인가 봐요 잘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기차역에서 찍었던지 아니면 철도 박물관에서 한 장을 이렇게 밖으로 유출한 보여주는 공개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기차와 기차를 옛날 거 보면 이렇게 끼고 영화 속에 보면 핀을 꽂고 막 추격전이 벌어지고 하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기차가서 부딪혀버리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결속이 돼버려요 근데 그 상태로 앞에 있는 전동차가 뒤에 있는 화차, 혼, 객차 혹은 화물을 다루는 실은 차들을 끌고 갑니다 빠지지 않아야 되겠지요 평지는 괜찮은데 올라갈 때는 또 어떻게 해요? 기차 무기가 만만해야 말이죠 또 뒤에 줄줄줄 딸려 있는데 이것들이 빠지지 않고 끌려 올라가야 됩니다 곡선을 둘 때는 돌아가 버리겠지요 이게 빤티하게 가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체인으로 묶기도 했대요 그래서 체인이 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기차 뒤로 그냥 빠져버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다양한 방법으로 저 커플러가 있답니다 지하철 2호선 거 유럽 고속철단에 해당하는 IC 커플러 그런 것도 있고요 기차가 정지해 있으면 후발로 오는 기차가 연결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밀어붙여서 다음 역사로 밀어내기도 하는 요즘 아주 기차들의 힘이 좋아져가지고 왜 커플러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2장과 요한복음 3장을 연결하는 지난주에 보고 이번주에 본 본문 사이에 우리가 안 보고 넘어간 거 있지요? 안 보고 넘어간 게 하나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을 읽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안 보고 이번주에도 안 보고 그것이 2장과 3장을 연결해주는 커플러예요 짤막한 구절인데 이 구절이 없으면 2장에서 왜 3장으로 건너뛰지? 아니면 점프한다고 그러죠? 갑자기 발상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23절에서 25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무엇을 보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어떻게 안 했다고요? 의탁하지 않았대요 왜 의탁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아시는데 그들의 무엇을 아시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여러분 보고 대답하라고 한 거 있잖아요 다시 할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무엇을 보고? 표적을 보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왜 의탁하지 않았어요? 표적을 보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벤트나 좋아하고 행사나 좋아하고 기적이 일어나면 좋아하고 와!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나오는 사람들이요?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초보 신앙인들이요 주님은 그 신앙을 원하지 않으세요 또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런 신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3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뭐냐 하면 표적 신앙이 아니라 표적 신앙, 이벤트 신앙, 행사 신앙 눈에 보이는 것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실제하는 실제로 있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꼭 가졌으면 하는 요한복음의 주제 있죠 제일 마지막에 본론의 제일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20장에 한 주밖에 안 되는데 두 주째 강조하고 있는데 또 잊어버리세요 20장은 무슨 이야기예요? 부활 이야기예요 표적 신앙이 아니고 이벤트 신앙이 아니고 행사 많이 하는 신앙이 아니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면 믿는 수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요? 어떤 신앙으로 가라고요? 부활 신앙으로 가라고요 표적 신앙이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가라 자 그럼 표적 신앙은 대체 뭐고 부활 신앙은 뭐냐? 그걸 들려주기 위해서 나온 본문이 3장부터 19장까지 점점 좁아지지요? 어느 순간 뒤로 넘어가게 될 텐데 점점 안으로 안으로 들어오면서 표적 신앙이 무엇인지 그것에서 넘어가서 제자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본론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니고데모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볼 수 있게 표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생겼느냐? 제일 위에 철원 요한복음 1장 제일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 그 사이에 2장부터 20장까지 있습니다 그 2장부터 20장까지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표적 신앙에서 시작해서 부활 신앙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점점 부활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때로는 설교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예화도 들고 하면서 그것이 요한복음 2장에서 20장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은 표적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 성들을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눈에 보이는 행위 이벤트지요 이벤트 아, 예수님의 성들을 뒤엎었어? 저런 사람이면 강단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 대장 삼으면 되겠다 혹은 물을 포도주로 바꿨어? 이거는 사람을 할 수 없는 일이야 저런 사람을 부르면 우리 먹고 사는 대로 문제 없겠다 뭐 이런 표적 신앙이에요 그 두 가지 이야기 표적 신앙은 가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사건이 있어요 자, 그것은 이제 부활 신앙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물이 포도주된 이야기와 성전 정화사건을 이야기하다가 니고데모 이야기는 어때요? 3장 신용석이 익숙한 본문이긴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본문이 요한복음 3장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오늘 좀 가볍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하나하나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려운 본문으로 들어가자니 앞에 것과 2장과 3장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차이는 많이 나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거는 요한복음 기자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 연결고리가 뭐냐? 그게 23장에서 25절 커플러, 연결점이에요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살아간다 그런데 너희는 부활신앙으로 가자 그 부활신앙의 대표적인 사람 내가 하나 소개해 줄게 니고데모입니다 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유대인인데 당시 로마 사회에 있다 보니까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한 백성, 백성의 정복자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고 바리세인입니다 바리세인은 당시에 약 6천명 정도가 있었답니다 전체 인구에 비하면 아주 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하고 하도 부딪혀가지고 우리한테 바리세인은 좀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당시 2000년 전 유대사회 속에서 바리세인, 소수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리고 뭔가 자기를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잘 구별하려고 했던 그래서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존경하던 사람들이 바리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의 중심이 잘못되어서 예수에게 계속 혼나고 있어요 또 그들과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세인 중에서도 6천명이나 되는 바리세인 중에서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사내들인 공회의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수는 몇 명일까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숫자 아세요? 아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잘 몰라요 사내들인 공회의원 숫자는 알아요 72명이에요 국회의원만 돼도 대단하지요 의답빈치도 알고 서울에서는 그만그만한지 모르겠지만 지방에서 국회의원 떴다 그러면 앉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의전소위라고 그러죠? 앉는 자리가 달라져요 사내들인 의원 전 유대인 중에 72명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일까요? 그럼 앞일은 앞으로 걸어갈 일은 국회의원처럼 임기제도 아닙니다 평생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바리세인인데다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정치, 사회 모든 면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형만 빼놓고 그건 노마가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에요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이미 그 자리에서 올라갔으면 늙어 죽을 때까지 영등이 아니라 그냥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자기는 영화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니고데모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궁금해요 예수님이 방금 이 장에서 이런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왜 보여주셨느냐 확실히 학자예요 사회를 그냥 보지 않아요 예수를 그냥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포도주 마시고 끝났는데 와 저 사람 강단 있다 저거 뒤엎었구나 그러고 끝났는데 니고데모의 궁금한 거예요 대체 예수가 왜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을까 궁금해서 밤에 쫓아갑니다 왜 밤에 갔을까요 너무 쉽게 사람들 이목이 두려워서 그렇게 답을 하면 간단한 성경 공부하고 끝난 거예요 율법 공부는 밤에 한답니다 바리세인은 니고데모 바리세인 이 사람들은 라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저녁에 수업을 해요 우리는 낮에 학교 갔다가 밤에 들어오지요 밤에는 야자를 합니다 야간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바리세인들에게 공부를 하려면 라비들에게 공부를 하려면 언제 가요? 밤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기 일상을 따라서 간 거예요 사실은 물론 물론 성경 속에 요한복음 안에 어두움이라든지 혹은 밤이라든지 그것은 죄악과 거짓과 무지를 상징하는 단어로 등장합니다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일상이지만 그들의 일상 너희의 일상은 어둠이고 죄악이고 무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라비어 2절입니다 우리가 당시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잘난 척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라비어 라고 부릅니다 아직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보금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를 부르는 호칭이 계속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라고 바뀔 때까지 호칭이 점점점점 바뀌어가요 제일 처음 예수를 부를 때에 사람들은 보통 라비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우리하고는 좀 다른 우리에게 뭔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분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선생은 선생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해요? 선지자들이요 당신은 선생님 중에서도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이제 축하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해냈던 이 표적 뭐예요? 2장에 나왔던 이야기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가 여기 써있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그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표적을 화두로 예수님과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봉창 두들기는 소리예요 나는 표적의 이야기를 꺼내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중생의 이야기를 꺼내요 이야기가 갑자기 반전되지 니고는 갑자기 정신이 확 들어왔을 겁니다 그 표적이 뭘까? 왜 했을까? 그건 무슨 의미일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 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새로워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서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진다 라고 하는 것이 거듭난다, 중생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져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몇 번 쓰여있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공간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 번 밖에 등장을 하지 않고요 주로 생명이라는 단어로 영생이라는 단어로 하나님 나라를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가 등장해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요한복음에서 제일 강조하고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설명해주는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지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나라? 예수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써 있어요 18장 36전에 가니까 저 뒤에 가면 결론부에 가면 본론의 결론부죠 거기 가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얘기예요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 예수나라 그 예수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요한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설명해 가고 있어요 3장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는 내 나라야 그래 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데 2장부터 18장까지 쭉 읽어 나가면 왜 그렇게 설명이 되는지가 보여요 그 과정 지금 밟아가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본론의 처음 부분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 중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3절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중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의지나 내 마음을 왕으로 모시고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중생이에요 중생이 뭐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 멋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내 생각대로 살던 사람이 누구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누구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여러분 중생 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살고 계세요?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그건 대답 못하시면서 아멘 하면 어쩌요?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어요? 내 원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어요? 내 마음을 맞지 않으면 팩 하면서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나는 죽고 하나님만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드러나도록 사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호랑이는 죽어서 호랑이는 죽어서 뭐 남겨요? 사람은 죽어서 뭐 남겨요? 그리스오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사람은 사람인데 그리스오이는 죽어서 뭘 남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남아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오인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죽어서 내 이름 석자 남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리스오이는 사나 죽으나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게 중생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 3절의 말씀이 이해가 됐을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라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돼도 상관없어요 계속 나올 이야기니까 계속 풀어줄 거예요 요한이 계속 풀어줄 텐데 니고데모가 학자잖아요 자기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체면이 있지 내가 산에 들은 공약의원에다가 바리세인인데 율법학자인데 성년, 청년 예수 청년 예수의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재밌어요 말 돌리기를 해버립니다 말을 돌려버려요 사절에서 예수의 말을 꼬리를 잡고 계속 물고 너르러지면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꼬리를 잡는 게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여전히 표적신앙에 머물러는 자기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고 맙니다 어떻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니 사람이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의식에 있어서 어떤 대상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해주는 거예요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거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세례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물 세례를 하지요 물을 왜 끼얹어요? 뭔가 지금 여기 축축하게 느끼면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건가요? 씻은 받았다라고 하는 씻은 받았다라고 하는 표시로 하는 거예요 물은 씻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화되었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씻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어떻게요?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물과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변화가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듣고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나갔는데 계속 그렇게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그리스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누구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3장에서 니고데모가 아직 이해를 못해요 3장 대화가 다 끝나도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더 설명하시는데 니고데모용 설명이에요 6절에서 8절은 니고데모용 설명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6, 7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오기지 말라 너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구나 그럼 네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내가 하나 선택해 줄게 그리고 나온 단어가 뭡니까? 화면에 보이죠? 제일 앞에 있는 단어 바람 이건 니고데모가 이해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설명이 필요한 단어지만 유대인이면서 헬라인이었던 니고데모는 바람? 예수님이 비유를 성령의 비유를 중성의 비유를 바람으로 설명해 주시네? 아... 하고 조금은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드립니다 바람이 이물을 불며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의 사람도 그러하다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봅니까? 예, 현대 과학은 그렇게 알아요 근데 고대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이건 2000년 전 이야기예요 현대 이야기는 알아요 기업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요 바람이 근데 2000년 전 사람들은 바람이 됐어요 왜 부는지 몰라요 어제는 동쪽에서 불다 오늘은 왜 남쪽에서 부는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바람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몰라요 현대 과학은 알죠? 바람의 시작은 어디예요? 고기압 중심부에서 바람이 불어 나와요 근데 2000년 전의 과학 상태는 그걸 몰라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성령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2000년 전의 수준이에요 근데 그 바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단어는 히브리어건 헬라건 간에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단어고요 하나는 바람이라는 단어예요 두 개 다 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때로는 바람으로도 번역하고 때로는 성령으로도 번역을 해요 바람이 이물을 불며라고 할 때에 니고 되면은 아 바람과 성령을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를 건너라게 하는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내게 와서 뭔가 일을 하시는구나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지나가면서 내 살갗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처럼 성령님도 어디로부터 말미암는지는 모르지만 내게 오셔서 변화를 유발시키고 일으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어디서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주권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주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중생은 그 다음 바람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하면 우리의 소경됨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표적신앙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의 나라를 보게 하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내가 공부를 하고 사전을 뒤져서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어려워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니고도 모두 이해 못하는데 저희가 쉽게 이해 안 돼요 계속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이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물고 들어져요 계속 물고 들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성경이 이야기해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할 겁니다 자, 니고도몬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이성적으로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율법 신학적으로 라삐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아니구나 자, 예수님이 계속해서 거기에 이야기합니다 니고도몬은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너희는 너희가 관찰하고 연구하고 따져보고 그래야 믿는 사람들인데 하늘의 일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천상의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 천상에서 벌어진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개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 끝끝내 몰라요 보여주셨으니까 이사야가 성전재단을 바라보고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보여줬으면 거기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보여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구약의 이야기를 바리세인 니고데모는 바리세인이고 일법학자니까 구약의 이야기를 하나 더 가져와서 설명을 해줍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는이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설명하는 것이 민숙이 21장에 나오는 노트뱀 사건이에요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들려 올라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걸어가실 때 처음부터 십자가를 딱 치고 골고다운덕 끝까지 가셨어요 중간에 누가 맸어요? 공관보금소에서는 중간에 누가 대신 맸습니다 요한보금은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지구 언덕 위에 올라가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아주 다르지요? 어느 게 맞아요? 요한보금에서 요한보금 기자가 바라보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공관보금의 십자가는 아픈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저주받은 것에 주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요한보금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해요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여기서 이미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인자는 올라가야 돼요 대관식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자리를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누가 대신 졌다라는 말이 요한보금에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필요 없어요 그 복선이 이미 여기 깔려 있어요 민숙이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무엇이냐 노뱀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돔 땅을 지나서 가난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지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성주신에 가서 페트라를 그렇게 가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디아네즈에서 영화 찍은 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걸 못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옆으로 우회를 해요 페트라라고 하는 이 길은 왕의 대로예요 왕이 군대를 데리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견고한 길이에요 아스팔트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이 막혀버리니까 어디로 가느냐 쉽게 얘기하면 오솔길로 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스팔트로 편안하게 줄 맞춰서 가는 거하고 산길, 오솔길 올라갔다 이래갔다는 거하고 어느 게 편해요? 당연히 전자가 편하겠지요 그런데 후자로 가게 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공실한 공실한 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민숙이 21장 5절에 가니까 길이 길어지고 험해지자 원망하고 우리를 죽게 한다 우리 음식도 하찮은 것만 갖다 주고는 이거 먹으면서 산길 가라고 한다 투덜투덜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셨어요 물려 죽게 만드셨습니다 뱀에 물리고 나서야 백성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중부 기도를 요청해요 겁만 나면 지들이 직접 기도 안 합니다 이게 히브린들의 특징이에요 직접 기도할 생각은 못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이 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뱀이 나타나서 또 돌아다니면서 지금 물고 있어요 사람들을 물리면 막 독이 올라가서 죽어요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성경을 좀 자세히 안 읽어보셨구나 뱀을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부터 하랍니다 뱀을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중부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는데 잘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뱀을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이제 잘못 알았냐? 그럼 내가 뱀 물려줄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응답이 어떻게 왔어요? 그 뱀 모양으로 장대답에 들어서 높이 걸어놔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쳐다봐라 그거 만지지 말고 그 옆에서 누워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쳐다보래요 그런데 그 대목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부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뱀을 물리쳐주세요 라고 기도 요청을 해서 모세가서 기도했는데 응답은 뱀 장대 하나 세우는 거예요 불뱀은 어디 갔습니까? 불뱀은 어디 갔을까요? 성경 어디를 봐도 불뱀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불뱀은 거기 있어요 여전히 난관은 거기 있어요 독을 품은 애들이 거기서 지금 숨을 숨을 키워다니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물렸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물려가지고 뱀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물렸든 물리지 않았든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찰라다라고 장대에 비집고 올라가서 꼭대기 가서 뱀을 만지면서 살아요? 아니요 하나의 방법은 하나예요 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건 전혀 엉뚱한 응답일 수도 있어요 뱀을 물리서 달랬는데 녹배만으로 그거 쳐다보고 있으래요 말이 되는 응답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멘하고 믿고 바라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산다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예요 십자가는 공간보험사 기자들에 의하면 비하이고 낮춤이고 저주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 받는데요 말이 돼요? 이 땅에 의인이 성자가 예수만 한 사람은 또 없어요? 공자는 누구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는 분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를 가르쳐 주셨는데 한번 그딴 거 가지고 해 라고 이야기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만 그것만이 진리예요 믿음은 응답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해되고 인정되는 것이 응답이고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니 뱀을 물리 찾아달래서 무슨 노조가리 하나 올려놓고는 그걸 쳐다보라고 그래 그렇게 말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응답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면 내가 보겠습니다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밑에는 뱀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요? 살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것으로 살아난 것으로 생명을 얻은 것으로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더군다나 표적 신앙을 갈구하는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을 그렇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벤트를 바라고 뭔가 이적이 나타나기를 바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은요? 안 보여요 누가 경험해 봤어요? 죽어 봤어요 부활을 경험하지요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거예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열매로 거듭날 거예요 믿으세요? 눈앞에 있는 것은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눈앞에 있는 것처럼 실존하는 것은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 땅은 왜 오셨습니까? 3장 16절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범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앞에 니고데모가 했던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주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걸 요한은 주석처럼 붙여놨어요 니고데모가 대화 형식이 아니고 앞에 있는 이야기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결정해놓는 거예요 정리해놓기 위해서 써놓은 구절이에요 근데 그 제일 첫머리 3장 16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헬라오 성경은 사랑입니다 사랑 호, 네오스 어순이 그렇게 됐어요 사랑이 제일 앞에 콩 하고 나와요 도장을 찍듯이 확연하게 갑자기 불이 확 켜지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 노벼물 보내시거나 예수를 보내시거나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글자예요 사랑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려고요?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독생자를 나의 구절으로 고백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멸망이 아니라 영생 얻는 거예요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그게 17절이에요 17절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되니? 그럼 내가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말미 아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번에는 독생자를 파견하셨다 보내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보내신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 받은 것이니라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아니면 심판 언제요? 언제 구원 받아요? 언제 구원 받아요? 예수 믿은 그 순간이요 예수 믿은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 받은 거예요 이 다음에 이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나서 뭔가 마무리되는 삶이 구원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를 내 입술로 고백하면 그때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구원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과거의 일입니까? 지금 일입니까? 나중에 일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현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18절이에요 구원은 지금 너에게 임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임했다 그런데 길을 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바꿔 얘기하면 길을 쓰고 죽겠다는 거예요 길을 쓰고 예수 안 믿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 길을 쓰고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 니고데모 이 사람 2장에 있던 이야기를 가지고 표적신앙으로 예수님께 다가왔던 사람이요 그 이야기가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대화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합니다 7장에 가니까 요한복음은 계속 진행이 돼요 나중에 설명을 더 길게 해드리겠습니다 거의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7장에 가니까 예수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산에 들은 공회에서 갑론을 막 벌어집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변호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를 법은 사람의 말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라고 두둔하는 말을 합니다 조금 바뀌었어요 니고데모가 더 뒤로 가면 본론의 마지막 19장으로 가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백니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 시체 가져다가 장례를 치루다라 이제는 내놓고 예수 제자됨을 예수의 장례를 치루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표적신앙에서 시작해서 부활신앙으로 넘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하나가 니고데모로 나와요 그런데 정말 평탄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가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나 예수 사람이야 나 예수꾼이야 나 그리소인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공유해서 축출당하겠지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겠지요 삶은 더 어려워지겠지요 그런데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표적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저 18장에서 등장합니다 정말 부활신앙의 수혜자가 될 뻔했던 요한봉의 모든 이야기를 다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오셨어요 주님이 이제 요한봉을 마칠 때가 됐어요 자신의 공생을 마칠 때가 됐어요 그 하나의 나라를 끌어안고 어떤 사람 앞에 다 섭니다 누구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 빌라도 앞에서요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 나라의 통치권자이기에 예수의 관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 통해서 다 전에 들었을 거예요 설명도 해주고 학자들이 와서 그에게 조언도 해주고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지금 그 예수가 와 있어요 하나님이 와겠어요 받아들이면 정말 인생 땡잡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하지요 왜? 자기 권력 지키고 싶어서 최고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도 걷어차버립니다 두고두고 사도신경 속에 저주받은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한 사람의 이야기 제자되는 과정의 이야기를 쭉 적어놓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수혜자가 될 뻔했던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거기다 적어놓으면서 표적신앙이 대체 무엇이냐 너희가 원하는 나라는 대체 무엇이냐 지금 선택해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 나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중생의 길 거듭남의 길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옛 사람의 길을 고집하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오늘 니고둠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옛 사람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거듭난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아집이 옛 사람 버리지 못하게 하고 있을 터인데 성나님 지금 이 시간 찾아오셔서 그런 내 아집들, 내 고집스러움들 다 깨뜨려주시고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나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나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를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가슴 손을 얹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